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집 뒤에 있는 배추밭에 있는 배추를 수확을 하러 지금 밭에 올라왔어요. 배추가 몇 개 안 남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절임배추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려고 배추를 몇 개를 수확을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배추를 지금 어머니께서 수확을 하시고 계세요. 저렇게 배추를 겉에 있는 부분을 다 잘라내고 이제 안쪽에 있는 배추들만 저렇게 섞어 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거라서요. 오늘 또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네요.